9월 16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7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 작전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전세를 뒤집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당시 사망을 기록한 사진들이 생동감 있게 복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에 참여한 각국 군인들의 귀중한 희생과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동안 북한군이 남한을 계속해서 밀어내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진행된 상륙작전은 전세를 뒤집기 위한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을 위해 필요한 보급물자와 군장비는 일본에서 미군 수송선을 통해 이동되었고 해병대와 육군겸사들은 부산에서 승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들은 미국이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컬러사진 수준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항공, 해군, 해병대 관련 반물관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전 직후, 한리분 경사는 폐허 속에서 홀로 남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경사들은 서울로 가는 도중 한강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김포의 한기지에서 많은 폭탄에 장착한 전투기를 발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투 중에도 그들은 부상당한 적군 겸사를 치료하고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돌보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1950년 당시에 인도적 측면을 담은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사진 발굴과 전시를 통해 현재도 후세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중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 때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 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